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언제부터 그랬어? 아마 방어에서 뽑았을 때, 다시 뽑았을 때 여기 현실이 좀 걸렸어요 저 사람들도 보면 다 불법이네? 불법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언제나 신호가 없으면 안 와서 안 하는데 아, 지걸이다 지걸이 저 앞에 지걸이 까졌잖아 아, 여기에서 불어가 나오나? 여기서 나는 지금 보겠는데 그런 것 같아, 작은 것 같아 어, 힘좀 쓰네? 어, 힘써 힘써 아, 그래도 사자? 삼자, 사자 하하하하 자, 오늘 처수가 올라옵니다 이제 어금이 쫙 빠졌어 올라왔습니다 어휴, 대구 많네 어휴, 대구 많네 어, 중소하다, 사이즈가 그래도 어, 괜찮다 한 50 되겠다 50 되지 않겠나? 아, 50만 되면 한 40 되겠다 40 중구반 되겠는데 아, 이거 길어가지고 하하하하 그 짧은 걸 가지고 야, 50 되겠다 그치? 50 되겠지? 어, 50 되겠다 어, 50 되겠다 어떠링입니다 대구 7월에 그래도 대구가 나오네 이게 이야 여기 어우 아우 그래도 이정도면 사이즈 좋다 이런거 한 두마리만 잡아도 그냥 탕거리가 된다 거기 혹시 얼음인데? 여기? 없어 난 안가져왔어 그럼 천상 이렇게 넣어야지 뭐 그래도 얼음 챙겨왔구나 난 얼음 챙긴다 하다가 낚시가 안많어오니까 정신이 없더라 뭘 가져가야 될지 여기 얼음이 있어 상관없어 이정도면 자 물었습니다 대구 물었어 물었어 비트요? 저게 대구로 물는데 그래 저거? 아우 그거 저거 이렇게 지나가서 이 시트를 같이 해야되는데 같이 잡는거지 사이즈가 좀 되는거 같아 그래도 니가 잡은거만 하겠다 니가 잡은거만 하겠다 한 저번거만은 사이즈가 다닐건데 니가 잡은거보단 조금 작다 아우 쫄쌰 이거 오우 40 되겠다 이건 좋은데 오 이 정도면 괜찮지 아주 애군 아니다 그져? 네 40 넘는거 보니까 맞은거 사이즈야? 아 딱 40이다 이거 이정도면 딱 40이다 맞은거 칼 사이즈가? 이쪽에 살짝 걸렸네 장갑 껴겠다 이거 두 마리 있지? 한 마리씩 이건 사이즈 하면 되겠다 그런가? 맞아 맞아 나도 좀 전에 이틀이었어 좀 전에 아까보다는 확실히 좀 무겁게 무거운데 지금은 육좌 이상 되겠다 에이 그렇지 않아 장대가 길어서 그래 아니 확실히 틀린다 아까랑 아까랑 확실히 틀려 오우 야 무겁다 어 아까랑 틀려 수심이 낮으니까 좋다 야 대구 낚시가 어 쾌적하지 진짜 깔끔하네 여품 수가? 아까 들어오구나 아 그래도 준수하다 그만한 사이즈다 오 나도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이야 오네 저도 왔습니다 그래 이래야 돼 서브리트 돼야 돼 오 이건 좀 큰 거 같아 와 이거 봐라 확실히 틀리다 아까하고는 오우 오우 그치? 저한테 빡대잖아 아니 아니 그렇게 빡대는 아닌데 오우 아 간만에 느끼는 손맛이 죽이네 대구가 이래야지 여기 수심이 60m 조금 안되고 지금 장비는 프라이머리스 7000 노드는 지잉스타 메탈은 300g 쓰고 있습니다 지금 라인은 5호 같아요 5호 요거는 6자 이상 될 거 같은데 안 돼 이게 안 돼 아 거룩 거룩은 하네 아 거룩은 하네 아 거룩은 하네 내 はい 주변에 뭐 두기 어이 어디다 이건 확실히 육자 이상이다 아휴 허리 올렸구나 에이 어쩐지 많이 이게 무시하더라 니키 주변에 얼쩡대가 걸리는거야? 그러니까 큰줄 알았더니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네 그래도 손맛은 좋았네 그치 손맛은 좋지? 따라주라 할테니 제일 작다 지금 잡은 것 중에 그치? 내구석씨가 이 떡으로 이렇게 돼야 돼 담만 담으면 나오면 안돼 아휴 허리 올렸다 그치 없어 고기 거기 포인트구만 형님 중간에 떠있는 건 뭐에요? 중간에 떠있는 건 뭐에요? 어? 물었대요 어이 바람 문다 어이 바람 문다 바람 문다 바람 문다 바람 문다 어이 마사진 이게 또 몸에 걸렸나? 바로 주현 바닥에 떨궈서 거의 다 닦으신 것 같은데? 왔나? 어구니스 깔렸다 여기는 이야 저것은 찍어놔야겠다 몸에 걸렸다 역시 사이즈는 괜찮다 이 정도 사이즈야 오우시면 되겠대요 와우 빵 벌어 크세요 안 무는데 나는 나는 안 물어 한 60 되는게 잡혔는데 60 아 5자 5자 5시 보인다 형님 살짝 감아요 바닥 이야 제일 크다 어이구야 보통 이빨이 아니네 대구 낚시오면 아이스박스 좀 큰걸 가지고 다녀야겠다 이야 잘나온다 이정보면 야 여기 대구라는거지 요거 요거 위에 쩜쩜쩜 그러니까 이게 안 물어 형님 몇g 써요? 100g은 되죠? 응 체비가 너무 헤비해 이거 어휴 쩔어 쩔어 나도 히트인데 쩔어 어휴 아휴 손바 죽이겠네 그거 되어있는거 봐 하하하 어우 저긴 큰건가 떼어 떼어 아 저쪽은 큰건가 보다 아 그래도 뭐 준수한데 아 이 정도면 준수하지 저쪽에 나오는게 큰거 같다 저쪽뼈서 나오는게 얘네데로 속도전이야 오우 참수하네? 응 참수해 가만있어 오우 오우 저거 크다 오우 저거 크다 뭐야 그거 대구같은거 나왔다 대구같은거 나왔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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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는 장어 저기 장어이죠? 저게 장어이죠? 야 팔자 되겠는데 아니 저렇게 큰거 있으면은 뭐 300g짜리도 물어야 되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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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오우 제가 cyberpunk 코코야 저 밑에 보이네 오우 사이즈가 좀 된다 아니 필요 없었어요 오우 야 된다 야 아휴 거의 요런거 잡지 않았나 우리가 오우 괜찮은데? 아까는 요런 사이즈 남아요 그치 아까부터 잡던게 요런 사이즈 아닌? 응 탈탈탈탈 거리는 거 보니까 놀래기 같아 사이즈는 크지 않고 쥐놀이네 쥐놀 오우 사이즈 좋다 야 쥐놀이 사이즈 어휴 털렸다 야 쥐놀이 40cm 됐어 가까이 진짜요? 어 안녕하세요 오우 어휴 잠깐만 오우 그럴 때는